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새벽 기도 예배지만 그동안 이 골롯에서 말씀을 보았고 또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성교여행 때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불과 3, 4년 만에 교회 속에서 복음이 변질되어서 바울이 제3차 성교여행 때 예배소 지역에서 편지를 쓴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음란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과 우상재물에 대한 식사와 영적 응사에 대한 사용과 예수 그리스의 부활까지도 다반면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고린도교회가 너무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그리스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발달하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풀어놓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잘 깨닫고 더 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린도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내가 너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말씀을 더 잘한다라는 영적 교만한 상태 속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이 아담과 하하에게 있었던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하하에게 유혹했던 소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 나머를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소리에 순간 영적인 교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은 순간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교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영적으로 들떠있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말씀은 전혀 없고 영적인 허영심이 들어가서 들떠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인 오직 그리스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저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할 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바울파다 또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개바파다 또 우리는 그리스오파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지면서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현장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간질시키고 또 서로 원수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해서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놓치게 하고 결국 서로가 다 무너져서 공멸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영적 의미로 보면 강단의 말씀을 함께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원의 제자가 예원교회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만 다른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지역방에 1인 1작품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저도 주중에 많은 본부의 말씀과 훈련 속에서 드는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 본부의 말씀과 훈련 속에서 드는 것을 가지고 1인 1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강단의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구 식구들과 같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의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학교와 또 지역보고마와 2, 3, 7나라 보고마인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랩런트 운동이라는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랩런트 운동이라는 천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 방향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임 목사님은 우리 미주 랩런트 대회에 참석하시고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보금의 동력자로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현장에 디모데와 같은 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랩런트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준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계보금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현장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자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보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보금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겠죠 고린도저서 1장 2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롭다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고 또 돈이 많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또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2부 예배 때 3,4층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3,4층에 계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VIP를 만난다고 한다면 절대 늦게 가지 않을 것인데 신기하게 예배 시간에는 늦게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설교 1대제 정도에 시작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순서를 쭉 보다가 또 그 뒤를 한 장 넘겨서 광고를 쭉 보시다가 마지막 사진까지 다 보니까 예배의 말씀이 딱 끝났습니다 헌금을 찬양을 하는데 헌금 찬양할 때 가방을 싸시더니 바로 축도 후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인가 아니면 종교생활처럼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인가 라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평생에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서 이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심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면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린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감옥에 있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이 믿어져서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그 근본 문제를 알고 그 답이 오직 그리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예배 속에서 또 전도 현장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또 세계보고말 속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